아 형 왜 그래? 반칙으로 따로 영상 콘텐츠 나온대, 2분짜리로 잠깐만요 나 들고 오기라고 들었어 아 자전거 타고 이래! 못 해! 야 조 씨 형 뭐해? 야 조 씨 형! 어떻게 해? 이미 늦었어 아 자전거 타고 오케이 오케이 안 돌었어 이 형 조아 형 달려! 야 못하겠어 야 반칙 가면 안 돼 조아 씨 이미 졌어 조아 형 반칙 윤정아 또 반칙해? 아니 야 반칙 반칙 했잖아 반칙 못 봤어 못 봤어 우리 애들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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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형은 머릿속에 저런 것밖에 없나 봐 또 왔어! 또 왔어! 아 이거 형 마치야! 슬쩍 저희 팀도 인정합니다 슬쩍 시켜주세요 저희 팀에서 빼주세요 수리 박지 아 이 형 왜 그래? 야 심지어 박기 걸었어 아 이 형 왜 그래? 우리 팀이지만 너무 너무 나쁘다 진짜 너무 창피하다 우리 정한이 형 너무 피티비지만 너무 부끄럽다 창피해 그냥 팀 아니야? 너 그냥 운동 안 했지? 우라리야 반칙하자 정한이 형 반칙 영상 따로 만들어야 된다니까? 만들지도 마 저 창피해